이처럼 부산국제영화제만도 2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6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관광객만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정부 통계가 작성된 건지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영화팬들로 하루종일 독적입니다.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아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때는 1,50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정부의 공식 관광지에서 빠졌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인 범어사와 용두산공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관광지 입장객 통계 작성 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수를 과학적으로 책정할 인프라가 없는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결과 부산의 관광지 23곳 가운데 22곳이 공식 관광지에서 빠졌습니다. 무료 관람권을 나눠주면서 관광객 수를 책정하고 있는 부산 시립박물관만이 정부의 공식 관광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을 찾는 공식 관광객 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집계상으로는 한 해 관광객이 고작 60만 명만인 도시가 된 겁니다. 성과 평가라든가 아니면 정책효과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정부의 성급한 지침 변경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